윤핵관이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과 무관한 핵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윤핵관분들을 마치 윤과 무관하게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윤핵관에서 윤, 윤석열 대통령은 쏙 빠지고 핵관들에게 윤석열 정권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물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태 그대로인데 핵심 관계자 몇몇이 사라지면 윤석열 정권이 변합니까? 장재원 윤핵관, 김기현 윤핵관이 총선에 출마하든 말든 사퇴하든 말든 윤석열 정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몇몇 윤핵관들을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던 대로 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윤핵관 몇몇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윤핵관, 새로운 윤핵관, 더 말 잘 듣는 윤핵관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통치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윤핵관 자르는 뉴스에 세상의 이목을 돌리는 핵심 이유는 김건희 리스크 방탄입니다. 김건희 명품 백과 김건희 특검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나란히 손을 잡고 외국 순방을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몇 명 잘리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이 개혁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술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시해야 합니다. 절친한 검사 선배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행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계속 외국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를 주시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포기하지 않는 양평고속도로 땅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진 윤핵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꼬리를 흔든다고 몸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윤핵관 뉴스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입니다.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입니다. 김건희 리스크